이번에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대표님 그 전에 지난주 X10 종목도 좀 살펴보고 가야겠죠. 네 일단 지난주에도 3개 종목을 했었었는데 특히 이제 먼저 나노신 소재 같은 종목군들이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소폭 지금 조정이 조금 들어왔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단기간에 우리가 승부를 보기보다는 꾸준한 추세적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부분에서 선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AS는 제가 방송 끝나고 온라인 주식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 나오는 영화 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기업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림 한 개를 봤었는데 그것이 바로 현대차에 대한 수수상용차와의 55억 계약 체결에 대한 기업 공시를 보여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지금 이번 주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레포트가 또 나왔어요. 어떤 레포트인가요? 이 영화 테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레포트였죠. 그만큼 경제방송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도. 그래서 지금 이 영화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약 21%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와 또 수소차에 대한 분위기가 타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뿐이지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상당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21% 일주일 내에 올랐는데요. 일부는 이익실은 하시고요. 나머지는 부담없는 선에서는 한 번 신고까지도 한 번 들어가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엑스텐 종목들까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엔 오늘 이슈와 관련된 엑스텐 종목들까지 좀 만나봐야겠죠.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종목도 한 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램테크놀로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앞서서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재료를 한 번 같이 보셨는데요. 특히 이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식가계 또는 방리액을 생산하는 업체고 우리가 2019년도 10월에 이슈가 됐고 신고가를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이 기업이 그때는 불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액화형 불화수소를 불산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를 SK하이닉스에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일부가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우리가 한 번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던 것이 동지세미캠 또는 ENF테크놀로지 SK머티리얼즈, SNS때 이런 것들이 다 포토공정에 들어가는 또는 식가공정에 포함되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 램테크놀로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우리가 좀 더 베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에 대한 변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7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법 제정이 조금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레벨 2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핸들을 손을 딱 떼잖아요. 그러면 이 독일차들 같은 경우 핸들에 손을 떼면 핸들을 잡으세요라고 경고 문구가 떠요. 그러면 이건 반자율주행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핸들을 꼭 잡고 있어야지만 주행이 가능한 것은 레벨 2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벨 3으로 넘어가면 그게 뭐가 달라지냐면 일정 구간 동안은 핸들에서 손을 떼도 차가 알아서 운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기술력을 우리가 레벨 3이라고 하는데 7월부터는 이 레벨 3 단계로 넘어가죠. 법 제정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자율주행 차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독일 3사 벤츠라든지 또 BMW 또는 아우디 기업의 블랙박스를 일단은 납품을 하고 있고 거기에 HUD에 대한 시스템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지금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반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에 대한 상당 부분에 대한 기술력적인 부분이 올라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도 상당은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기업에 대한 주가 취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 기업이 전일 6월 29일 날 보면 14% 급등이 나오면서 일부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뉴스에 대한 움직임은 없었고 앞에서 있던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건전하게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7월 달부터 바뀐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어렵지 않나 오히려 지금은 저가에 대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안에서도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 남짓 남았는데 또 나머지 종목도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대표님. 네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컨텐츠에 대한 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신고가를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K-컨텐츠라는 것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밸리업이 좀 더 재평가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